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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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난 어른이라서 안울어가지고 괜찮아요. 진짜 너희를 잡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저희도 즐거운 걸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z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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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보았다니.. 뭔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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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안.. 딸기도 아니고.. 뭔가.. 안 어려워서.. 뭐.. 너무 흐러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그.. 미니어를 틀어서 들어오는 멀리서..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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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눈이 진짜.. 귀엽다.. 와.. 나 같이 올려놓고.. 천사에 올려주시길 바라.. 아니.. 아.. 아.. 여기 부부구나.. 올라오잖아.. 그것만 구해줄게.. 아.. 오늘은 애들이 얼마나 흐뭇을 불러주나.. 오늘은 이제.. 주문할 수 있는.. 마지막.. 녹화였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만은 너희들한테 안기지 말고.. 오늘 질러주겠다고 한거였는데.. 모델넨 씨는 또 만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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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우리.. 우리 이제.. 어빈 선생님들이.. 내가 조금 불안하셨나 봐.. 이제..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대신에 체크카드를 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어.. 진짜 빨리.. 프리핑을 넘어가주시지만.. 진짜 프리핑을 하시지만.. 어빈 선생님들.. 프리핑을 넘어가주시고.. .. 아.. 이거 제 מצIN에.. Sens at the enjoyable stage. 자막출 secret 이제 우리.. 스티킹을rea 하죠.. 있다.. 주문자 너무 좋아.. 합참리ouvrir.. 미얀이 appreciate. 미얀가.. like.. 미얀가.. 좋markt.. 한번 коман전.. anymoreence.. or.. 아까 socio.. 어? 마지막 날씨 지혜배가 이쁘고 나왔는데 한 번만 더 아싸 아니요 어... 미니놈이 불편이 안 끝났고 옆쪽은 세정도 끝났어요 자 열이 올라요 5만 번씩 활동하여 근데 비하인드 아 얘들아 나 손을 못먹는데 맞아 MC가 커 도필격 도필격 아는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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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세상에 아 mos 말이구나. 머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모르게. 내가 저본 대로 다 안 하긴 하는데 진짜 안 해도 되게 분위기 잘 나올 거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또 뭐에요 활동 끝나면 정기적으로 볼 수 없는데 그냥 똑같은데 똑같은데 뭐 근데 이제 매주 할 수 있겠지. 와! 행복하다! 그렇지만 그 인터뷰가 내가 줄게 알고 있는지 우리 두 친구들이 주가 되는 거고 그래도 꼭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너희는 니네들이 태어날 때 언제나 레전드였어? 인기가요! 인기가요 컴퓨터 인기가요! 그래서 제가 그 울러는 못따라 봤어. 오늘의 손비를 이길 수 있는 건 내일의 손비를 이길 수 있는 건 내일의 손비를 이길 수 있는 건 그것도 맞춰. 근데 나는 우리에게 손비를 이길 수 있는 건 오늘의 미안을 이길 수 있는 건 내일의 미안의 내일 미안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나도 우리에게 꼭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최애 안무가 뭘까? 최애 동작이 뭐야? 포인트? 에요!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또 미끄럼 미끄럼 또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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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호나춤은 얘기 안 해? 이사 많이 쉬고 싶던 한가 봐요. 호나춤 별로야? 아니 아 그런데 되게 귀여운 거 먹었거든요 그... 나는 그 솔라침이 되게... 그...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경고가 있어 이게 정말 나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그니까... 그래서 그... 그... 그리고 또... 이게... 걸어갈 때 추적이... 추적을 했어? 나 안 오잖아 근데... 귀여운 곳이... 귀여운 곳이... 너무 안무 너무 낮았다니... 너무... 엄청... 엄청... 그래서... 그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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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태풍이 하자고 좋아한다 그 마음에... 많이... 그 마음에... 또... 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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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좋아 귀여워요! 아, 3개의 점수만 또 좋아요. 다음, 공연장으로 찍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시작 시작 애옥 시작 시작 애옥 잘나요 미끄러플은 아 미끄러플 이거 시시한데 여기가 애들 먹었어 애들 먹었는데 속도 뒤에 가려진 촬영이 그렇게 나는 등 위에 올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안무야 여기 장룡과 했냐 이제 인장돼있었다라고 내려줬어 그러면 바로 내려오는게 내려오는게 들어오고 싶은게 그 중간에 내려오는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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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게 어 남편은 노래가 있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진짜 몰랐지 그렇게 뭐할지 몰랐지 아무튼 그런 감기사항들이 또 얘기했고요 우리 또 인스탄스토리를 통해서 미안해가 나한테 궁금한 걸 질문을 해줄걸라 근데 그중에 몇가지는 내가 출연한 근데 내가 직접 너희에게 답변을 할 시간이 좀 걸려 내가 그렇게요? 그렇게나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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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나. 왜냐면 내가 뭐 신나고 내가 당장은 내일 앞을 누른다고. 내일은 현미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나고 있을게. 기다려. 현미야, 일단 내가 너희들한테 신나고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은퇴해. 네. 은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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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뭐야? 이 거야, 그게? 그녀는bes.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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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Wow. 바삭바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아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여름 봉인 타파 아이템이 있나요? 뭐 있지? 어, 맞아. 그래. 왜 불만하면 안할까? 그래서 더 흥해지고 느끼냐면은 너네 빨래 아무리 잘해도 요즘 너무 좋았잖아. 그러니깐 이렇게 해먹지는 알 수 없이 논색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깐. 이제 추천하고 그리고. 뭔지 알아? 알아? 네. 초콜릿 트레이라던데 정말 얼마 안간 효과가. 근데 즉각적으로 뭔가 좀 어, 시원해졌다라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초콜릿이. 초콜릿 트레이라던데. 살이 아려와. 너무 크다와. 그거는 훨씬 아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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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여보야, 안보이거든. Bone Line 실례지만 그렇게 강의한 Standard щоб 반송 GO tecn Lore KELT 2번째 32,1번 고춧가루 아! 예뻐요! 어머요! 왜? 왼쪽? 왼쪽이랑 약간. 오늘은? 어머요! 그러면 머리는? 지금 말이! 지금! 어디 이렇게? 오! 거의 다 안해요. 거의 다 좋아해요. 나는 애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네. 나는 내일? 우와! 내일 맞방! 내일 맞방! 내일 맞방! 우선... 그의 스페인 셀프.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날 온 리아매들은 알겠어. 무슨 특장인지. 그렇지. 내가 내일 특장 시작했어. 아! 고자귀를... 고자귀를... 고자귀를 수령을 했는데... 이게... 좀...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래 좀... 고자귀를... 보석이나... 보석을은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저녁도 저한테 고자귀를 믿고... 손은 고자를 믿고... 이거는 뭐 고자귀를 믿고... 질칸하고... 여러분이 least 굴러다 고자귀를 믿고... 조금은 고자귀를 믿고... 고맙습니다. 풍경기 고무수지 아쉬우겠네 1단계는 이제 아 이거 뭐 올라가면 하나는 애들이 끝까지 못까지 그럼 이제 우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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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공줄 놀이 내가 되게 쉬 쉬운 날이던데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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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보온을 잘했다. 지금 들켜드는 후배 여자 아이돌의 노래가 있나요? 당신 다른 후배 여자 아이돌인가요? 방금 치신 사실, 너무 많지. 나는 늘 지심이니까. 후배 친구랑 너무 지심이니까. 너무 너무 상관스럽고 걱정도 없고. 지금, 아, 엔릭스 중. 엔릭스 중. 여기에다 안 돼도. 1, 2, 2. 이제 곧 나오잖아 이 집도 투아있어 왜 피해 있지요? 피해하고 있어 여전히 아니 이게 어떻게 박진영 선생님이 갑자기 틱톡에 올라온 틱톡으로 흐린 거 있잖아요 정화 어떤 주의성들인지 모르겠는데 아 앨범에 시계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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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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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성했죠. 지금 여기 TMI였는데 대단하였습니다. 글자를 어디서 주셨을까? 진짜 말도 안 됐거든요. 깨지다 못해 일부러 주는 거지. 얘들아! 얘들아! 너네 그거 이번에 공방 오면서 그거 받았잖아. 그렇죠? 그거 콜라 당첨된 사람? 일부러 많이 넣어주셨구나. 아 모르시는 거예요? 아 모르시겠네 참. 몇 명이야? 하나 둘. 여섯 명? 생각보다 많이 안 됐네. 어제 세 명? 2주 동안 했는데. 그래서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똥손인 것처럼 미안해서 똥손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못 보고서 봐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보고서 그래가지고. 내가 어피드로. 뭐. 타고 보면. 내가 평가에. 이제 사회를 하실 거야. 근데. 두 명. 다섯 명. 두 명. 그리고 내가 멀티 있는 게 편하지. 더 잘 찍으십시오. 102번. 왜 이렇게 팔을 쫙 놀랐나요? 102번. 나가면 돼요? 대박. 미안해. 되시지마. 아주 잘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가끔 이루어져led. 엄청 잘하 vide. akin.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을래. 너무 잘하셨고요. 엄청 잘하셨을래. 너무 잘하셨을래. 아!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다음 주에 만나요. 스페인은 모르겠으나, 여자아버스입니다. 스페인은 모르겠으나, 여자아버스입니다. 스페인은 모르겠으나, 여자아버스입니다. 스페인은 누구 teaser? 스페인은 automated 촬영기자가 produc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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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코드 한 번만 더 해줘요 표현되었어요? 한! 우리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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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언니가 자잔나 아 얘들아 우리 닭집팀 하자국인께서 주신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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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possibil gar 한국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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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우리 마케팅 선생님이 손에 맞춰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요?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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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애들한테 스크래그 날아오지. 어이도 없이 박바닥처럼 이렇게 될까요? 어, 우리 박바닥에 한 번 더. 박바닥에 한 번 더. 박바닥에 한 번 더. 왜냐하면 왼발이 멀고 왼발이 아닐까 당연히 옳으십니다. 박바닥에 한 번 더. 박바닥에 한 번 더. 박바닥에 한 번 더. 돌아가는데? 박바닥에 한 번 더. 잠깐만. 한 번 더. 박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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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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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얘들아. 알지, 알지? 얘들아 초수 있지? 네! 아, 이거 나도 좀... 아, 좋아, 그래. 하나. 자. 爷들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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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